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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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근데 한 번 해야해 사관학교 의리가 어느 정도가 그치 사관학교 의리 테스트 한 번 했지 응 진짜 의리 테스트 한 번 했지 와 이거는 진짜 한 병이에요 오빠 진짜로 이런게 의리주지 이런게 이런게 여러분들 왜 의리주가 뭐 무슨 이게 뭐 둘이 의리도 아니고 무슨 넷이 의리인데 이 정도야 뭐 맞잖아 네 그럼요 우리 뭐 국수같은거 하나 먹을까요? 어? 국수같은거? 씹을게 너무 없긴하다 씹을게 김치 씹어 아유 그럼 나 김치에는 못먹겠어 아유 그러면은 냉목 저거 맛있긴하겠다 아 냉목밥? 그쵸 여름 한정이라는데 별려나? 시켜볼게요 아 근데 여기 국수도 맛있긴해 안되면 열무 냉목밥 시켜 아예 형 이거 냉목밥 돼요? 네 아 그럼 냉목밥 하나랑 열무 냉목밥 시켜 하나하나 아 진짜 진짜 네 명이니까 아 진짜 의리주 가자 그래 가자 아이 뭐 지금 한번 필요하잖아 아 근데 의리주도 그래 야 참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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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아 이거 아 씹알은 아니지 씹알이야 진짜 아 이거 소주잖아요 다들 아아 근데 네세? 술은 노래 아 맥주 탔어요? 아이 탔지 이거 진짜 거의 소주야 아 우리 매니저 했으면 지렸다 저런 애들아 강퇴시켜주세요 뭐 내일 지코 새끼야 1차로 끝내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같은 프로비제이들 아 우리같은 주당들은 내일은 내일이요 어 어 우리같은 진짜 아 그 내용 딱 말할게요 오늘이다 12시 지났는데 그치? 어 오늘 방송에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bj가 어떤 유유냐 어? 오늘은 어떤 컨텐츠입니다 쑥 아 오늘 이렇게 컨텐츠 예 방송 어? 강요하겠습니다 아 핫세잖아 에이 그건 오빠지 아니요 오방보면은 말 한마디도 안하고 어 어 어 오우 이 누군데? 못 빠져 저 최 남단에 있다 뭘 최 남단에 있어 아 아이아이아이 아이아이 아니야 아 최 남단에 그 아니야 어 논현동에 있어 아아아아 아 buttons 논현동 사는 bj가 얼마나 많은데 한 명 밖에 없어요 논현동에 X나 많아 되게 많아요 아 난 그쪽이네요 어 아니 오케이 바이 바이 부러 그렇지 그렇지, 의리주 한 번 가! 어, 의리 한 번 또 테스트 한 번 해야지. 가위 바위 포! 아, 씨... 가, 저 묵냅니다. 가위 가위 포! 가위 가위 포! 이거는 의리주예요, 의리주. 의리 있는지 없는지 그거... 아, 근데 나는 의리가... 나 솔직히 말할게, 나 의리가 풍이야. 아, 그거... 우리 나쁜 아이가! 맞아. 아, 몰라. 어, 둘이 갈라? 어, 둘이 갈라? 어, 일단 둘이 꼬치 가르세요. 안녕히 가위 바위 포! 가위 바위 포! 가위 바위 포! 누가 이제 써? 응... 왜? 형 먼저, 이제. 아, 내가 먼저지. 이거는... 어, 나 소치 말해도 돼? 어... 토 나와! 하하하하하하 야, 이거 너무 많이 따랐어. 좀... 좀... 아니, 좀 덜 자. 아이, 이거는... 에이, 의리주인데 더는 게 어딨어? 그냥 세타 사라닦교야. 아, 누가 나와? 세타 사라닦교가? 어우, 근데 약간 내가 먼저긴 한데... 어우, 나 요즘... 너무 연달아... 이거 술을 많이 먹고 그래서... 어, 야, 근데 너무 많아. 어우, 요즘 좀 힘들긴 해. 아, 나 진짜 농담 아니야. 아, 나 진짜 농담 아니야. 아, 나 먹어도 되고 싶은데 나 진짜 토하고... 아, 출소를 왜 해. 소주죠? 어... 먹어먹었어. 아, 이거 너무 많아. 나 진짜 농담이 아니야. 아, 나 그래도 보성이 믿지. 난 그래도 보성이 믿어. 안 돼. 어! 어! 아, 언니 소주야. 아, 그치? 어, 빨리 해. 아, 농담이 아니야. 아, 우정주인데. 어, 의리주인데. 와, 야, 죽어 진짜. 얘들아. 와, 진짜 남은 건 이제 학생적이 없네. 누나. 아, 진짜 나 또라이 또라이 또라이. 야, 또라이 또라이. 야, 또라이 야. 아, 에이. 이건 뭐라고 하면 안 돼. 뭐라고 하면 안 돼? 어, 존나 안 돼. 아니, 진짜 못 먹어. 야, 이거. 아, 야, 야. 진짜 못 먹어. 아니, 근데 나 안 먹으면 그다음 인어가 먹는 건데 이거. 와, 아니야. 누나, 이거. 아니, 근데 할 거야. 이거 냉장하게 할 수가 있어. 아니, 너한테는 탔어. 아, 나는 그런 것도. 응. 너네 요즘 보면 견언지간이잖아. 그래, 누나. 누나랑 나랑 알기는 이거. 닥쳐. 근데 이거 있어. 그치. 마무리한다. 2,000개는 터진다. 그래. 아, 이거. 어찌 됐지. 어, 그렇지. 어, 그렇지. 난 그래도 하스에만 믿어. 그래. 응, 하스에. 우리의 뉴비존 때를 생각하면서. 근데 그때가면 지금이랑 같나? 아, 진짜. 아, 이거 진짜. 너무 세다. 너무 세다. 아, 아. 우리한테 주당으로 냉기 쓰레기 한 잔 먹지. 어, 그렇지. 요건 먹밥. 얘는 냉기 쓰레기. 어, 예, 예. 먹밥 여기. 고소. 어, 이거 진짜. 아, 제가 할게요. 아니, 형님. 어, 이거 좀 아예 덮어주시면 안 돼요? 근데 여기다 먹밥. 그리고 녹을까 봐. 아, 이거 좀 다 섞었어. 고기 다 드신 거야? 예예예 잠깐만요 아까 먹는다 와 너무 많이 먹었는데 난 이거 최선을 다했다 아 수고하 여기 이렇게요 아우 빨리 빨리 가봐 아이고 좋다 예 최선을 다했다 와 수고하 아 나도 아허 아 그렇지 언니 아니 안될게요 아 예예 죄송합니다 아 예 시끄데네 아 예예예 어 이놈 으음 개새끼들 와 예예 하아 우와 아 진짜 아 이 정도야 뭐 어? 어? 어 그쵸 이 정도야 뭐 에에 우리같이 주당 패밀리에는 또 이런 게 있어 그렇지 맞지 어 허세 말 잘했네 음 아 아 아 아 이건 미쳤다 와 이거 진짜 미쳤다 박수 쳐드립니다 와 진짜 안 나요 아 여러분들 연방인분들 진짜 부탁드릴게요 한 번만 쏴주세요 이거는 말이 안돼 얘들아 야 이건 못 먹어 나 처음봤어 진짜 와 이거 미쳤다 진짜 와 감사합니다 와 인호업이다 진짜 아 괜찮지 이런 말 해내나 어 해 해 해 어? 나 아 씨 우리같은 주당들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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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염기옥 씨 와 용용님 또 천사계 와 용용님 와 용용님 감사합니다 용용님 감사합니다 아 이건 인정해야 돼 한 번 더 해 아 우리같은 주당들 겁내나 뭐 을이 살아있지 그 뒤질때까지 먹는거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그럼 요번에 인호가 뭐 전에 뭐 이렇게 먹었으니까 인호가 알아서 타봐 알겠습니다 아 또 아 야야야 아 형 이건 어 어 아 그래도 이거 아 야 미쳤다 야아 아 이건 아니다 야 이거는 타면 재미가 갈갈 볼 수 있기면 돼 어 이기면 돼 어 맞아 맞아 바로 당한데로 돌려주는거지 음 그렇지 자 마지막 승부 갑니다 달러 어 뭐야 아 용용이 형님 8구이기 8구이기 감사합니다 아 또 열혈을 원래 형님 방금 원래 열혈 아 근데 아까 밀리셨구나 인호가 꿀값 아 형님 제가 됩니다 어? 아 이건 실화로 아 니가 왜 아 그건 좀 그렇죠? 그래 어 오케이 알았어 아니 갈라 어 열혈을위 죽 오케이 응 이번엔 시원하게 진짜로 정판이랑은 좀 다른 패턴으로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아아아아lere Butt behold 여기서도 이겨라 어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되면 진거 가위바위보 나도 괜찮아? 에이 그래도 저거는 빡세 아무리 배평 많이 터졌다 해도 난 정말 의리를 보고 싶은거죠 그건 아니여 사람 인정이라는게 있는지 그치 나 진짜 저거 다같이 먹자 저거 그냥 100점이라도 보여주세요 저거 잘했다고 오늘 진짜로 아 누나 100점? 100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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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로 파스타에도 약간 인정충인가보네 너나 잘해 음 음 아니 아니 누가 좀 인정 오늘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근데 정말로 아 내가 이거 진짜 먹으면 죽어 얘들아 내가 진짜 좀 먹어야 돼 아 여기 맛깝네 맛있는데 왜그래 아니야 네 얼굴도 진짜 어? 와 이것도 포도즙이네 그쵸? 네 왜냐면 나 부모님이 낳아주신거니까 그치 아 그치 아 그치 아니요 여러분들 장난이니까 그냥 그렇게 봐주세요 근데 진담 얘기 핫세가 말 버릇이 그게 있네 진담을 얘기하고 괜히 반응 안 좋으면 어 약간 둘러대는거 너나 잘해야지 너나 빨리 먹어 아 근데 이거 의리주는 먹고나서 사람들이 평가를 해 아 미쳤다 어 먹고나서 음 아 제때도 안 따주시는구나 이렇게 들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먹겠습니다 음 야 근데 이건 너무 소리나 야 인호가 탔어 아 왜 근데 똑같애 근데 거짓말 안하고 금방거랑 똑같애 근데 자기가 탄건 자기가 맛이 없지 으흨 anos स이 아 으흐 그런다 어? 먹었네 어 어 강도 공개 에이 또 우리 또 시차 사가면서 의리 아니야 의리 우승아 아니 의리 형성아 원래 의리 없어 그치 우린 인생 탕축이라 방송 안했으면 볼일 있어? 아 그것도 맞지 어 아유 야광아 우리 아무튼 나 영어 약하긴 한거든 네일도 있는데 우리 영어 컨디션 조절 하자 근데 그것도 맞아 또 내일 자쿠샐개 있으면 너가 오늘 사면 나 향기 좋네 아 진짜 야 이 소甜 봐 이거 으 나 진짜 이거 못 먹어 와 나 hilarious 나 농담iant 우와 나 초당이야 난 새드라네 Ш hour야 나 진짜 쇼쿠 사야 해 뭐구요? 와 너 진짜 오지럽다 진짜 한 방울도 안 먹네 한 방울도 안 먹네 아니 입에 알코올 다 짜만따 가르쳐 놓으면 좋겠네요 나 진짜 운이 쏘지면 진짜 얇게 그래 나갔어 우리 지코 형님 아 진짜 아 한 번 잡게 나 우리 아빠보다 지코 형이 더 좋아 핫? 아이 진짜로 패드립 치네 우리 아빠보다 지코 형이 더 좋아 아 근데 우리 아빠보다 지코 형이 더 좋아 너는 지코 오빠한테 지통수 맞을거야 아 요번에 보여준다 지통수 아니란 거 지코 형이 보여준다 아니란 거 오빠가 보여준다고? 아 난 진짜 그래 나 찾았다 내 살아 이거 하지 아 오늘 못 먹겠네 응? 아 내일 있으니까 어어 오늘 술 안받고 아 아 내가 이거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거 원샷 좀 보세요 어? 아 진짜 아 너 지금 뭐하는 거야 너 지금 뭐하는 거야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이거 시청자 기만하는 거지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시청자 기만하는 거 아 내가 한 잔 더 먹을게 아어 알았어 안 먹을게 뭐야 아 형 근데 이거 먹으면 나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빅플루님 열렬 들어오셨을 때 왜 이거 먹어요? 난 소주 한 병 원샷 했어 아 진짜야? 응 아 진짜요? 진짜로 응 원샷도 못 먹겠다 에이 그럼 이거 먹으라고 뭐 기본이지 오케이 아 형 형 형 형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거 원샷 하지 말고 아 근데 솔직히 죄송하다 해 이거 못 줘요 원샷 아 아 그리고 너희가 먹어주던 거 그치 아 그건 안돼 그치 너희는 정말 뭐야 그러면 그냥 알았어 아야 너 처음 먹어도 돼 이 새끼야 아 현나 그게 좋아 어어 아 나 이게 좋아 어 그치 너 못 먹을거잖아 할거면 먹어주던가 알았어 ㅅ불해 어 그건 맞지 어 아 아 그럼 누가 많이 먹어주던가 나한테 나한테 많이 먹었잖아 나한테 많이 먹었잖아 아니 왜 이런 왜 노래방에서 많이 먹었잖아 먹어봤잖아 아.. 근데 그거 알아요? 뭐? 소 실장님이 내 지미하고 있어요? 와.. 소 실장님이.. 아 방송 꺼! 야.. 야.. 아.. 다른 실장님! 아.. 아.. 토끼 실장님! 아.. 토끼 실장님! 아.. 토끼 실장님! 아.. 에이.. 이건 아니지! 토끼 실장님! 아 근데 진짜야! 아.. 아.. 드리빈 드리빈! 아.. 토끼 실장님! 어.. 토끼 실장.. 뭐.. 아니면 또 코사장! 아 그럼요! 장난 장난! 아.. 아.. 뭐해? 와우.. 맞네.. 맞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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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호도.. 와우.. 이제.. 우가쥬다! 아 우가쥬다! 이건 입증한다! 야.. 여러분들 이거는.. 연방이라도.. 어.. 와.. 어.. 제대로 가입패스! 여러분들 복사를 좀 해주실래요? 야 이거 우가쥬다! 진짜.. 와 미쳤다 이거! 이게 의리지! 이게! 음.. 와.. 이게 의리지? 어? 어.. 왜? 이게 의리지? 어.. 새삼 그런게 느껴진다! 어.. 몸매 참 좋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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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몸매도 있지! 어.. 진짜로! 어.. 그럼 맞지! 어.. 이제 그럼 막잔하고.. 아니 근데 인호형은 막.. 먹지 말고 막잔하고 우리 갈까요? 어? 어딜? 아 2차로! 어디? 철속부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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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아다 형님이 아시잖아! 어.. 어.. 아니 뭐.. 더 없는거 같은데.. 어.. 막잔.. 어.. 어.. 맞을 수 있네! 어.. 막잔하면! 어.. 막잔하자고! 어.. 에이.. 컵이 어딨어? 어.. 이런게 무슨.. 미래.. 성.. 아 왜 그래! 큰일납니다 여러분들! 누나 자고 계신데! 막다리에요! 어.. 진짜로! 아.. 이제 인호는 취했어? 아.. 인호형은 먹으면 안돼! 근데 진짜 주닭은 아니네! 그치! 일하튼 주닭에서 아잇! 그렇지만! 먹었잖아요! 아.. 나쁠지! 어.. 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는 막잔하겠습니다! 어.. 이래가면 보성이 뚝배에 깨진다! 아.. 아.. 형님! 메이웨더 포스로 막잔 깝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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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이거 누가 봐도 드리비져 형님! 에이.. 오늘 나 메이웨에서 너무.. 너무 감명있게 봐서 맥 그리거라! 어.. 한 마지막 할게요! 어.. 형님.. 집에 뭐 우한이 있어요? 왜? 텐션이 너무 안좋으신.. 아.. 아니 그럼 원 항상 우한이 있었어? 텐션이 계속 안좋으신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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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누나 소스 한번 원샷 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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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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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뜻 안보이세요? 어.. 어.. 여기서 막자 또 오늘 또.. 우리 못먹는거 또 이렇게 또 모였는데..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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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어.. 아.. 봤대요.. 아 그건 안돼요.. 오늘 형이 너무 멋있는거 보여줘서.. 악말로 밤새서라도 오늘.. 오후.. 우리.. 나 알잖아.. 담배 불붙여줄 때까지 한시간이 난 가만히 있어.. 응.. 나 진짜 담배 안 피는줄 알았잖아 형님.. 어.. 아.. 어.. 아 역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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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지코 형이 내가 왜 안 먹는 줄 알아? 나는 히아다 있으면 절대 그냥 안 먹어 믿음의 풍이거든? 아 히아다 이거 진짜 아 근데 이러다 히아다도 이제 오늘 열혈 들어오겠네? 어? 히아다가 어 진짜 어제 곧 왔어? 다 왔어? 어? 아우 한잔하자고 아 근데 누나도 진짜 많이 물었다 아 우리 또 이렇게 또 한 이제 우리가 거짓 만난 지 한 달 됐나? 아우 한 달이면 술 거짓 많이 배우지 만나지 말았어야 돼 그래 그럼 오늘 좀 내자 어? 아 뭐 하나 사고 뭐? 마지막으로 사 아이 아 이 새끼가 있어 그래 딱 그거 하나 하자 아 이 새끼 아 진짜 아 뭐하노 진짜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희아다가 아 맛있고 막 이러고 갔는데 이렇게 아니 나 쓴 먹는데 왜 이상한 드립 치세요 아이 아이 아 아 아 아 아이애네 죄송합니다 빨리 마셔 진짜 우리 마지막으로 딱 그거 하나만 하자 어? 어? 왜요? 돌림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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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림노래 왜 애국가도 4절이야? 어? 각자 1절씩 뭐 해갖고 노래 하나 부르다는데 아 우리 1절 2절 3절 4절 그치 그런식으로 막말로 오우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되게 못 되는거야 아니 왜 돌림노래가 왜? 아 그러니까 진짜 되게 못 되는거야 맹감한데가 안되네 근데 진짜 야다타임 한 번만 하면 안됩니까? 맨날 뭐 평정시대 좀 많이 하는데 새삼스럽게 왜 괜히 아 근데 하수신호가 형님한테 뭔가 쌓인 게 있나봐요 근데 이게 풀어야지 안 풀면은 진짜 골마에요 어 가자 희하장님이 가재 아 그래요 아 어어어어 시작해 다 풀이하게 친구처럼 아 진짜 우리 아멜토마입니다 아메리카노 우리 뭐 이런 거 괜찮지 그치 그치 야 광우야 니가 씨발 언제쩍 파위파냐 나 아직도 이새끼야 나한테 한말 기억해 니가 연보성이야? 아이 그때 귀여웠지 왜 진짜? 난 또 어이가 없더라 난 또 씨부래 어이가 없었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어 역찬들한테 뭐 인증축하면서 어 체육대회 때 안녕하세요 인사해줘 너 씨부래 뭐 되는 것처럼 나 너 몰랐어 지코 뼈만 알았지 어? 뭐 된다고 니가 진짜 뭐 씨부래 뭐 니가 뭐 이재동이야? 아 아 아이 건들래 민감한데 건들려고 아 누나 그때 딱 말할게 염보성 아니었어 아 신고성이었어 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재동이야 진짜 아 나 진짜 소질벌라 할게 야 이거 비콜 그분 그거 진짜 꽂아서 진짜 한 번씩 솔직히 낭말로 얘기했어 니가 씨부래 진짜 뭐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아 그럼 나 한마디 할게 어 오케이 진짜 이거 충격인데 어 단박이네 애기야 아 이 새끼 너무 못해 야 이 새끼 또라야 어 너 이 새끼야 꺼져 아우 아우 진짜 야 야 이거 웃기긴 했는데 아니 이건 아니죠 웃기긴 했는데 미서언니 지금 부들부들한거 진짜 미친 새끼 아니야 근데 미서언니가 좋아할 수도 있어 아 아 아 아 아 몰라 나 탈 줄 할래 나 탈 줄 할래 우와 이건 아니죠 여러분들 아 드립이니까 어 드립은 드립으로 받아있지 어 드립은 아 이거 드립이지 어 드립은 드립으로 받아있지 아휴 사실 딱 물어볼게 언제 아 작년 아 아 아 아 아 하지마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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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이건 탈 드립의 끝이지 우와 이거 와 아 아 어 어 아이 아 시작 야자사님 끝 아 에이 드립은 드립으로 아 드립은 드립이지 우리 여러분들 또 프로비제인데 근데 희한이 형님이 또 막잔 해주시니까 우리가 또 여기까지 왔네 진짜 아니 이 차는 뭐 어디로 아 근데 이 차 다 가실 수 있으세요? 나는 1그름도 안 쳤어 난 뭐 먹질 않았어 오늘 근데 너가 1년도 안 취했다는 얘기가 되게 취향력해 아 누나 저 진짜 안 취했어 누나 좀 취했어 내가 누나 많이 먹었어 아니야 근데 학생은 점점 더 슬이 지나가고 있어 이게 좀 긍정적이야 더 지나가고 있어 진짜로 진짜로 하시면 너나 진화해 아 감정 실렸다 하세야 보성이한테 그런 말 하지마 보성이 내 아들이야 아 맞아 우리 아빠 없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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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는 네이버는 아니 콩나물 해주는게 미서언니야? 아 이거야 아 이거야 그랬으면 콩나물 없었지 아 근데 그건 지코 형이랑 아 진짜로 나 의지해? 아버님처럼 방송적으로 아 진짜 아들 같아? 오 이건 패드립 단 1도 없어요 아 이건 맞아 진짜로 그런 건 단 1도 없죠 여자살 차이니까 조선시대였으면 몇 년 조금만 먹었으면 바로 아들이야 아 진짜로 넌 패드립 쳐야지 아버지가 저러면 어떡하겠냐 그치 그치 어 그만해야지 아 진짜 오늘 좀 아 오늘 완전 제대로 줄타게 하네 근데 패드립이 차이죠 응? 패드립이 음 근데 누나 나 궁금한 거 있어 할머니는 뭐예요? 어? 할머니가 뭐? 할머니가 뭐? 네 나 누나 한국에서 드랍십 짓고 계셔 이렇게 얘기하려고 어 아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는 진짜 우리 할머니 진짜 천국에 계셔 천국에 고맙고맙고맙고맙고맙고맙고 그 다음식 대피하는 건가요? 진짜로 아 진짜 우리 할머니 어 막잔 먹고 어 인자 가자 어 아 근데 차에 가자고? 나 근데 궁금한거 있어 할머니가 테라늄 조심해 아이 그만해 아 나도 우리 할머니 스타 좋아했어 그치 그러실 수 있지 아 지금도 어 정말 좋아하셔 내 방송 많이 보셔 어 아 진짜로 싫어해요 어 진짜로 막말로 우리 에이 아니 진짜 거짓말 아니라 우리 손실장님은 예 지금도 GTA 하셔 아이 진짜로 에이 아 진짜로 하셔 이거 말해도 되나? 어 어 이거 진짜 말해도 돼요? 아 아 하지마 하지마 아 하지마 아 하지마 어 하지마 어 무슨 드림 할지도 몰라 어 하지마 하지마 어 아 네 알겠습니다 어 갑자기 세이버 어 세이브했다 어 음 음 음 음 이놈 좀 약간 여기가 뭐 뭔 말로 이제 거기인 줄 아나 보네 어디요? 어? 노래방 이거 내가 뭐 아이 아 아 하지마 하지마 아아 저 무슨 드림 칠 거 같아 어 ejemplo 어 셋 아 row 아아 얘기해 음 어 어 어 어 드립은 방송국 드립은 드립이니까요, 여러분 그쵸, 맞죠 벗옹아 이번엔 아이팔 뽑고 싶어 너는... 언어 텐데 만드는데? 그게 뭔데? 아이팔, 아이팔이 뭐 왜... 아, 둘이 나중에 아! 아! 아, 왜? 우리 신명이 엄마로 되어있거든요 아, 드립이 줘, 드립이 줘, 드립이 줘 아, 이거 그만해, 진짜 고맙게 음... 아, 이거 고맙게, 고맙게 너 콩나물 무침 좋아해? 아, 주석이 엄마로 이렇게 심장으로 치고 싶어 아, 그만해요, 이끄워 아, 나도 고맙게, 고맙게 고맙게, 고맙게 아, 그만해 응, 나 그만해야지 야, 알았다 어, 예참이 거기로 가자 어디? 염구미 노래방 아아아아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다 났어요 요즘, 장사 안 돼서 아, 그랬는데? 1번 뭔데? 아 이거 시바네 여기에요 아 근데 진짜 이게 과정이네 어? 아 저 막장하자네 막장하고 내일 숫자 레전드 여기서 꺼내자 어 여기 꺼내야지 어 띵니즈 어 띵니즈 좋다 아 이 차는 여러분들 내일 또 지코새끼 가니까 아 그럼 같이 못가지만 난 내일 본먹으면 할거야 태경이 형이랑 지코이랑 저랑 전 진짜 안췄어요 여러분들 아 나도 난 지금부터 시작이야 에? 난 지금부터 먹고 안꿈고 나는 지코새끼 할 때까지 내일까지도 먹을 수 있어 나 진짜로 어 약간 띵니즈한테 벗어나려고 이렇게 도완전거 같은데 아 아 오케이 아 띵띵띵치네 얼마나 요즘 어 뭐? 진짜로 에이 아니지 어흠 아 근데 누나 적당히 해야지 누나 그렇지 어 아 난 진짜 안췄다 난 그냥 깨끗해 아 진짜로 아 나도 오늘 뭐 오늘 술 안 먹었잖아 어 나 진짜 안 먹었어 아니 오늘 인호 형이 많이 먹고 학생 누나가 조금 먹고 아 진짜 어 내가 뭘 먹었어 나 상담석게 안 먹었는데 어 어 나 왜 돼진거 아니야? 어 어 나 상담석게 안 먹는데 왜 음 음 아 근데 학생은 취했지 아 아 아 누나 내가 티리할게 어 어 어 진짜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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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작됐다 아 진짜 시작됐다 눌려 무결 에이 아 누나야 여기서 시동 걸어버리네 아 에이 아 아 아 아 아 아니 형님이 적었어요? 뭐를 정해 어 납부의 행복 야 넌 자꾸 이제 지코 오빠한테 그렇게 하지마 이렇게 뭔가 정해주시니까 뭔가 오빠한테 이렇게 기대지마 진짜로 인호야 아 그러면 하세야 네 네가 기댔래? 어디에 어디에 어 아 아 오케이 아 나 뭔지 알았어 뭔데 두방이 만들어 아 미친 새끼야 진짜 아 아이 한방 두방 세방 에이 어 아 취했다 내 사랑 아이 아이 아니야 왜 어 난 진짜 안 취했는데 다 취했어 아 아니 나도 아니 나는 내일 정상 컨디션이라니 걱정하지마 전상계로 들어오니까 다 취했네 오늘 하세다 그치 아 진짜로 이거 나왔을 때 인호랑 하세가 취했어 아 아 아 진짜 취했어 이게 드립이 적정선형 없네 어 이게 페디립도 나름 아프리카가 지정해 놓은 그 공식 가이드라인이 있어 오빠가 어 자아 자꾸 그 폴리스라인은 없네 아 진짜 와 난 솔직히 아까 지명들이 보고 깜짝 놀랐네 어어 실제로 레전드였지만 진짜 폴리스들 뻔했네 응 그래야 오늘 어 어 니 방송이니까 니가 잘 얘기해 응 근데 솔직히 여기서 했냐고 내일 또 삼시세끼 악수 에이 우리같은 지방분은 내일은 내일이지 3시간만 자도 우린 해둡돼 나도 사실 어제 야구하러 갔을 때 진짜 3시간났어 어 에이 사치여 잠은 6시간 7시간 잠은 야 그럼 가자 어디에 노래방 노래방? 아 너 뭐 예전에 노래방 하자면 너무 힘드면서 노래방 하신거야? 응 5도 느낌이었다고? 누나도 이렇게 꿈이 있었나봐 아아 아 노래방 누나도 좋아했잖아 응 야 근데 여기서는 정말 근데 제 뻥특이 제 손신대로 말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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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여기서 딱 비퍼리 딱 밥먹는 느낌이었으니까 여기서 끝내고 형님도 그렇고 교재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딱 깔끔하게 끝내고 내일 방송 준비하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 너 혼자 먼저 가 어 니가 그러면 학고 못 봤어 진짜 학고는 학고네 아 아 끝까지 가자 씨 아 아 끝까지 가자 그러면 너 먼저 가 아 학고는 학고다 내 학고인지 알겠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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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가자 그러면 왜냐면 인호 형 홈그라운드 아니야? 취한거 같은데 방이동으로 인호 형 홈그라운드잖아 아 인호가 지금 아 인호가 지금 거기로 가고 싶다 어디요? 쌍구 옆으로 아 아 거기 지옥 아니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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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이 아 오케이 그럼 2차 가자 아 진짜 음 근데 진짜 BJ들한테 최고의 치욕은 뭔지 알아? 뭔지요? 반서리만도 못한 제기 아 아 그래도 이거는 흠 흠 단서리는 단서리는 퀴리하던데 음 어딘가는 BJ보다 나아 걔가 어 근데 너 따라하려는게 좀 있는거 같아 단서링이라고 나를? 어 너 들이치면 아 그런거 아니에요? 이거 아시더라고 어 아 아 응 네 니 그랬잖아 하면 안돼요? 응 이거 너 해 너 근데 이거 반서리님 하더라구 아니면 시골에 집에 갈게요 알았어 어딜가 어 어 아 아니 오늘 아니 그러니까 아 누나 내가 누나 이제 한번 시계 해준거야 아 진짜 어 진짜 음 아니 이거 딱 말해 어 어디 가실거에요 형님 어? 아 아 나 지코에 아니 마초에 가자는데로 가자고 아 집에 가자면 가고 아 나는 진짜 무조건 나 거기 갈거야 어디 털스포츠야 음 어 아니 왜 아 고래잡이 형님 와 아 아 우리 또 집박이 형님 오셨네 아 아이 가축이야 아 고래잡이 나름 내 방송 아 제발 고매해요 형님 아 이제 철박이에요 그래 아 우리 형님 어서오세요 아 우리 또 고래잡이 형님 어서오세요 아 우리 또 고래잡이 형님 어서오세요 태국에게 형님 감사합니다 아 우리 형님 감사합니다 어 가축이야 아 제발 고매해요 아 근데 아 형 그냥 500개 이상 쓰면 다 집박이래 아 한 번 던져보는거지 응 어 진짜로 이거 받은게 한 번 하면 진박이래 어 어 근데 지금 가축구로는 다 잘 시간 아닌가 아유 형님 아 왜 그러세요 어 아 걔네들 다 어 학교 안가요 어 아 아 봐 아니야 아 봐 아 봐 아 끝났지 아 끝났어 아 나 진짜 왜 왜 왜 뭐야 어 방학 왜 왜 뭐가 좋대 방학 나 끝난 줄 몰랐어 어 나 요즘에 학교 내가 몰라 어 아니 우리 가축들보다도 아니 내가 예전에 원래 축산업했거든 아 아 진짜로 내가 운기없어 이 형님은 진짜로 나 원래 소똥도 먹어봤어 어 아 진짜요 어 아니 뭐 어떻게 할까 아 아 아 근데 이거 막잔 있다 하고 890개 아 그치 아 우리 아 우리 아 우리 아 우리 형님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아 나 학생들 진짜 잘 먹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어 뭐야 자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제 하는데 그냥 오늘 끝까지 마시고 학습한 다음에 내일 다 같이 또 가는 거야 지코 새끼 아 진짜로 호텔 괜찮아 우리 집에서 할 수 있어 아 너무 싫어 아 아 아 그럼 어머니 놀이터 가서 죽으시잖아 아 아니 진짜로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아 바로 집 앞에 누나만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어머니 원래 집에서 잘 안 죽으시잖아 아 아 아 천재 이거 나도 심해해 아 아 2년까지만 해 누나 너무 심해요 아니 저희 집 앞에 누나 집이 있어서 거기서 하면 돼 합숙하면 우리 좀 가도 돼 진짜로 어 응 응 어 나 잘했나? 어 아이 늙네 이거 원래 늙으면 술이 좀 느려 아 근데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 누나도 느리잖아 아 아이 아 아 드립이지 응 아 아 아 근데 진짜로 이거 우리 너무 페드립 사과학교를 가고 있어요 에이 에이 근데 왜 페드립이에요 형이 아니 드립이지 진짜로 아 아 넘치던거지 아 아무도 페드립이라 생각 안해 진짜 소실장님 진짜로 너무 존경해서 진짜로 소실장님 잘 되시고 진짜로 아 형님 영화 같은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음 자꾸 총대를 누구한테 돌리지마 어 여기서는 내가 봤을 때 무슨 결정을 하기가 힘들어 어 어 아니 그 형 반장 아닙니까 아 아 감독권이 정해야지 감독권이 그러면은 응 다같이 3개월 치고 오자 오늘 끝까지 가자 아 아 니가 죽어서 그럼 한방위 굶어 아 아 맞지 아 맞지 맞지 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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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지 맞지 아 맞지 진짜 만약에 3개월 그렇게 된다 응 진짜 한방위는 내가 봐야되고 어 미소는 미국 유혹 가서 서빙해야돼 아 진짜로 아 나 그런거 거기 안갈래 아 왜 근데 미소언니가 오봉 되게 잘 들시게 생겼어 아 아 근데 그게 있어 제주도 가니깐 봉우리가 6개인 진짜 육봉이라 부르더라 그거를 어 거기 이제 아 근데 그거 있더라 형이 야방보니까 미소언니가 거기서 머물더라 어디 이곳에서 어 아 아 근데 원래 미소 산이 좋아해 어 신기해요 어 미소가 진짜 원래 국물이 좋아해 어 음 진짜 여기서 힘드네 음 음 그래 아 그러면은 2시 3시니까 이제 여기서 방종하고 어 어차피 왜냐면 우리 또 다음주에 바로 또 모이니까 어 아 어 아 이건 어 진짜 피셜로 아 싫어 나 이따 안 나갈거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내가 또 직후 새끼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 진짜 부담 가리니까 컨디션 유지해야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치. 오늘은 맞아. 오늘은 원래 진짜 술 안먹을라 그랬는데. 진짜 안만 먹으려고 했는데 왜 안먹으려고 했는데. 근데 솔직히 딱 이렇게 4명 모이면 진짜로 끝까지 먹고 싶게 해. 아 근데 그건 맞아. 다음에 우리 진짜 끝까지 먹죠 진짜로. 아 진짜로? 다음에는 수저작업부터 시작해서 술 먹방으로 진짜 레전드 한 번 찍읍시다 진짜. 그럼 내일은 되게 중요한 컨텐츠 있으니까. 내일은 컨텐츠 있으니까. 아 그래 그래. 우리 이제 깨끗이 섞고 형도 이제 형인데. 아 근데 우리 인호형이 진짜 대박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팬가입도 해주세요. 아 진짜로. 진짜로 별풍기 있구나. 아 그러니까 내일 그 지코새끼? 김태규 왼보성. 네 진짜 김태규 형 나옵니다 여러분들. 저랑 태균이 형 지코이랑 댄스 이쁘다고. 아 형 한 명 진짜 섭외 된거에요 이제? 어 됐어 됐어. 진짜 끝나오세요. 근데 내일 어떻게 보면은 역대급 헬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와. 에이 아예 아예. 어 우리 또 하우하우 또 사장님 어서오세요. 하우하우 짬뽕? 하우하우 짬뽕 사장님. 아 근데. 하우하우 진짜 맛있네. 아 사장님. 각성해야 겠더라. 왜. 요즘 맛없더라. 아. 맛이 떨어졌다고? 그거 알지. 아니 근데 진짜로.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요즘 맨날 하우하우 짬뽕만 먹다보니까. 오늘 여주가서도 일어나서 해장하려고 잠깐. 여주에도 전국 3대 짬뽕집 있거든. 못 먹겠더라. 진짜로. 하우하우 맛있어서? 아. 아 근데 그건 맞아. 음 그건 진짜. 아 여기는 진짜 맛있는거잖아요. 찹쌀탕수. 그치 맞지. 군매 맛있어. 어 그것도 맛있고. 음. 아니 근데 이차에 여러분들. 아이 내일 근데 직구새끼 또 하니까. 아. 내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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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은 것도 맞지. 맞아. 전희들아 이제 좀 자라. 어. 아 나 근데 나. 그거 한 마리만 얘기할게. 나 내일은 미소 데려가야 돼. 나. 딱 말할게. 어. 안가. 아 그럼 나도 안보지. 아 이 형 본방 사소한다고 했는데. 나는. 사관학교 하기 전부터. 와 그거 재밌겠다. 나 진짜 본방 사소한다고 했는데. 나 진짜 본방 사소한다고 했는데. 나 안가. 했는데 미소가 간다. 나 이제 태균형한테 실시만 하는거야. 나 안봐. 아 진짜 실화로. 아니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공간이. 바뀐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아이 뭔 소리야 이씨. 아. 그게. 근데 아직도 안 바뀌고. 그걸 계속. 아. 아. 형. 아. 상치비하는게 아녜다. 솔직히 이게. 김관진 저격했다. 김관진 솔직히 남갔어. 에이 그건 뭐 또 사람마다 에이 그치 그건 또 사람마다 또 이렇게 또 다른 부분이 있고 이제 이러니까 아 내일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아야야야 미소나 구라조 형님 어? 아 진짜로 아 거짓말이지 에이 드립이지 내일 막말로 다섯 명 한 차에 꽉 탔는데 내일 레전드야 내가 진짜 마지막이자 레전드야 여러분들 또 형님도 이제 이제 왜냐 한방에 나오니까 형님도 이제 직구 새끼 조만간 못하신다고 하더라고 아 나 딱 미소 옆에 있어 이제 어 진짜로 그니까 내일 마지막 직구 거의 최근 그렇지 그건 말투니까 8월 또 휘날레 장식해야지 어 휘날레 장식하자 진짜 진짜로 아 내일 근데 진짜 재밌겠다 아니 그니까 오늘은 형님 멘트 마무리 어 마지막으로 형님 주장하셨어 주장하셨어 진짜 형 꺼져있었더라 형 아 취했네 이 주장 아 진짜 형 보상아 보상아 해줘야겠네 아 여러분들 오늘 또 뭐 융융이로 얘기가 많더라구요 근데 저희 한 번 믿어주시고 다음에는 이제 멤버 해갖고 스타 진짜 컨텐츠 잘 짜서 또 준비해 잘 하겠습니더 오우 자 근데 인호 형이 오늘 진짜 많이 먹어서 진짜 죽을 때까지 먹고 싶었는데 진짜로 근데 내일 또 우리 같이 멤버가 또 준비한 컨텐츠 있으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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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또 기대해주시고 여러분들 진짜로 저도 뭐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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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구요 그렇죠 그래도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뭐 재밌는 거 하면 되니까 맞죠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초고